정민태 선발 투수입니다. 그리고 포수는 우리나라 강성우 선수입니다. 속구를 갖고 있는 이 한영대학교 3학년의 정민태 선수. 사실 국가대표의 정민태 9대성 둘은 기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투수가 정민태 선수 포수는 강성우, 1루수의 양준혁, 2루수의 박정태, 그리고 3루수의 유지현, 유격수, 이정범 선수입니다. 1번 타자 나이토 선수가 나왔습니다. 1구를 맞게 되는 나이토. 유격수 땅볼, 이정범 가볍게 처리합니다. 원하우스에 주저없이 이제 2번 타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륙간컵 대회만 해도 9대성한테 조금 밀린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더니 금년에 완전히 우리나라의 팀 기둥으로 올라섰습니다. 2번 타자 하라이 선수. 하라이 2번 타자 볼 카운터는 투앤투. 아, 좋나요? 저건 주워야 되지 않나요? 음, 올리겠습니다. 정밑에서 웃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투 쓰리. 투 쓰리, 훌 카운터. 6구를 맞게 되는 2번 타자 하라이 선수. 하라이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1번 타자가 나이또 선수가 초구를 치고 나갔기 때문에 공을 많이 던지게끔 유도하네요. 자신있네요. 예시크 빠른 공 갖고 결정구를 잡는다는 것은 정밀팀 투수가 컨디션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3번 타자 사또. 1번 팀은 야만하카 감독. 어제 대만전을 맞이해서는 30타수 8안타를 쳤습니다. 투앤투. 유격수. 빠집니다. 중전 안타 만드는 사또 선수. 이종범 자쭤보타면서 빠졌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상당히 빠르고 좋은 코스 들어가는 공을 사또 선수가 잘 받아 쳤어요. 네. 이제 4번 타자 나크마드 선수. 어제는 지명타자. 오늘도 지명타자로 나오고 있군요. 네. 어제 안타 나가 있었죠. 네. 2대 쥐입니다. 그대로 세입 됐습니다. 토루 선거하는 사또. 네. 출발 올구인 나크마드 4번 타자. 베이손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지금의 출루볼에 대해서는 의식할 필요 없죠. 그렇죠. 1루가 비어있고 낙하모도 선수가 어제는 3타수 1안타고 안타가 타점을 이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무리한 승부를 피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타자하고의 그 승부는 역시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잡아가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마치다 선수입니다. 가운데 주니까 맞는데 아, 이종범 잡아서 베이스발보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3아웃. 주자는 잔루는 2루와 1루였습니다. 1회 초 1번 팀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1회 취소 실점을 면한 한국팀. 이제 1회 말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1회 말 공격 타격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1번 타자 3루수 유지현, 2번 타자 유격수 이종범, 3번 타자 2루수 박정태, 4번 타자 지명타자 김기태, 5번 타자 우익수 고장량, 6번 타자 3루수 1루수 양준혁, 7번 타자 포수 강성우, 8번 타자 중견수 백재욱, 9번 타자 좌익수 이용석 선수입니다. 투수는 오쟈아이 선수, 오른손 투수. 한국전의 선발로 나왔다는 것은 1번 팀의 에이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더 투구폼이 안정이 돼 있네요. 1번 타자 3루수인 유지현 선수, 한횡대학교 2학년 제학주인 유지현, 원앤드원. 그렇죠. 자, 유격수 정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아웃담면 유지현 선수, 유격수 박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팀은 이종범 선수가 빨리 살아야 돼요, 방망이가요? 네, 원나싱. 이종범 선수가 설무로 인해가지고 중심 타선이 강해지거든요. 네. 근육대학교 2학년 제학주인 이종범, 2번 타자 유격수, 원나싱. 좀 높은 곳의 공을 좋아하는 건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하식. 자, 이제 변화구 하나 던질 시점이 됐는데 말이죠. 과연 그것이 스트라이크를 잡는 변화구냐, 달아나는 변화구냐는 것이 문제거든요. 변화구가 나왔어요. 유격수 정면된 고마입니다. 그래서 이종범도 쇼 땅골 아웃, 투하우 되었습니다. 결국 변화구는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한 빠른 공을 던질기 위한 목적 공이었어요. 네, 박정태 선수입니다. 경성대학교 4학년 제학주인 박정태 선수. 바깥쪽 볼입니다. 잘 골랐어요. 박정태 출루볼. 그래서 투하우 선수자 1루. 김기태 4번 타자가 나왔습니다. 지명타자인 김기태 선수. 또 낮은 포스 직군이에요. 원나싱. 왼쪽 타석. 아, 높은 공이 나가네요. 높았어요. 네, 원인권. 2차 5시. 빨리 그 공 한 반개 정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은 못 나오고 있어요. 아, 거칩니다. 스트라크 아웃 따는 김기태 4번 타자. 이래 말라. 한국팀의 공격. 득점 우수 가을 때 끝났습니다. 8번 타자 백제우부터 시작되는 한국팀입니다 아마추어 야구 대표팀에 있다가 1번으로 투어로 가는 선수 아 지금 다 쳐봤습니다 센터 앞에 안타 만드는 백제우 8번 타자 아주 좋은 시기에 안타가 터져나왔죠 그렇습니다 노하우스에 주자 1루 낮은 공을 그대로 받아쳐서 안타 만드는 백제우 선수 노하우스에 주자 1루 9번 타자 이용석 선수입니다 1번과 경계하기가 무척 편해졌어요 지금은요 그러지 않아도 국경에 오기 전에 백제우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부담스러웠던 노모 선수가 프로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팀에 어떤 투수가 나와도 공략할 자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쩨이 선수 빠른 공에 눌렸었는데 백제우 선수가 포부를 열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구대학교 2학년 재학주인 이용석 9번 타자 신입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죠 펀트 아 잘됐어요 1루쪽 그대로 희생펀트 상하실 때는 이용석 9번 타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민태 투수의 컨디션이나 오쩨이 투수의 컨디션을 봤었을 때 현재로 봤었을 때는 3점 이내의 승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선치점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원하우스에 주자 2루에 나가있고 1번째 유지연 선수 한국팀은 1번 유지연 2번 이종범이 풀려야 모든 경기가 잘 되거든요 네 또 능력이 분명히 있는 두 선수입니다 유지연 선수나 이정범 선수요 가장 또 제치는 선수들이고요 아무튼 박동희와 쌍벽을 잃었던 노모 일본에서는 박동희가 남은 쩔쩔맸고 우리는 또 노모가 남은 쩔쩔맸었는데 두 선수 오늘도 프로전향에서 박동희는 프로전향 실패 첫해 지금 실패했고 노모는 지금 대단한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인왕 후보고요 네 긴데스 팀에 있죠 네 유지연 1번 타자 났습니다 원앤드원 제가 기억으로는 서울올림픽 때 우리 대표팀이 노모 선수한테 13개인가 14개 스트라그아웃을 당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한국팀은 잘 쳐야 안타 그저 두세 개였어요 노모만 나오면은 원앤드원 자 안타 맞았어요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이루자 3루 들어서 백제우 봉으로 옵니다 아 이건 말이죠 네 3루 다 되겠죠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3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유지연 선수 2루 들어서 3루까지 가다가 3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탑점 올리는 유지연 선수 글쎄 5대 0 오전에 경기가 2루 베이스를 밟고 돌면서 다리가 풀렸거든요 스피드가 나질 않았어요 아 그래서 백제우는 홈에 들어와서 1대 0 어쨌든 뭐 유지연 선수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일단 탑점이 낫다는 걸 그렇죠 3루까지 가는 것이 정상적인 베이스러닝이에요 네 자 이종범 초고친 볼 라이트방면 그대로 정면 아웃라는 이종범 선수에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지연 선수의 센터 방면에 깨끗한 안타로서 한 점 뽑아내는 한국 그래서 1대 0 앞서하고 있습니다 사실 1,2,3에 계속 실점 위기를 마치 했었거든요 결국 4회 또다시 주자를 내보내면서 주자는 1,3로 1번 한국은 위기입니다 9번 타자 니시 점에서 중전하타 두 번째 타석 자 2배석 포스아웃 다시 2배석 아웃 아웃했습니다 다시 더블플레이 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간신히 더블플레이 병살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수비진 양준혁 잡아서 유격수 이종범에게 이종범 다시 양준혁에게 양준혁 선수 수비가 좋았네요 저런 프레이를 가져간다는 것은 양준혁 선수의 배짱입니다 네 4회 초 1번 팀의 공격 득점 5시 끝났습니다 응원단석 대학선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응원단 자 이제 3번째 박정태부터 시작되는 한국팀 4회 말 공개입니다 투수는 오짜이 자 이런 분위기라면 말이죠 네 3점만 더 달아난다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는데 굳힐 수 있죠 오짜이 선수가 스피드가 조금 치워지는데요 높이 떴습니다 우중간 코스 그대로 넘어갑니다 곰 난되었습니다 박정태 우중간 코스 흔들링도 나오는 줄 알고 나이 또 맞췄기 흔들링도 넘기는 행운의 솔로 홈런 멋진 흔들링의 솔로 홈런 2대0 홈런 박정태 손수의 이야기를 유사시켜서 안이 됐는데 자꾸 상체가 뒤집어지는 게 조금 불안했는데 아 아웃됩니다 이게 말이죠 수비 무척 좋은데요 나이터 선수 원아웃 됐습니다 원아웃에 주자 없이 5번 타자 고장량 그들이 이래서 아웃했던 김기 다깝습니다 또 밀었습니다 일기도 빠집니다 나이터 앞에 안타만 들은 고장량 원아웃에 주자 1로 자 이 양준혁 선수인가요 네 양준혁 좋은 수비를 해줬고 자 이 선수도 한번 욕심을 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이 장사거든요 장사예요 네 성격도 좋은 게 도성세 영남대학 감독 참 그 맹장으로 알려진 감독인데 그렇게 많은 구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웃는다고 그래요 뭐 아무리 야당을 쳐도 웃고 그대로 따라주고 그래서 괴력이라고 그러죠 양준혁 선수의 심복괴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기대해보죠 네 자 일루쪽 빗맞으면서 땅볼 아웃 투아웃에 주자 1위가 됐습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7번 투자 강성호 선수 높이 떴습니다 레프트 아웃되는 강성호 선수 그래서 3아웃 그러나 4구의 말에서 1위는 박정태에서 쇳솔로 뽑는으로 한 점 뽑아서 2대 0으로 앞서오고 있습니다 나이토 선수 중견수 그리고 5번 타자 마치다는 좌이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쇼 땅볼 지금 세 번째 타석 두수는 정민태 변하고 받아치는 아 3루수 잡았습니다 유지현 잡아서 1위 던져 아웃됐습니다 유지현 이종범 박정태 양준 내야지는 별로 걱정을 문제가 안 됩니다 2번째 하라이 선수 1베이스를 더 보내준다는 것은 네 3주간 코스 유격수 아 아를 까는 이종범 실책입니다 그대로 1루까지 나가는 하라이 2번 타자 자 3번째 사또 나왔습니다 우익수 됐어요 1위에서 롱팩 아 잡아야죠 이종범 선수가 연속해서 공을 놓치네요 지금은 자연태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잡았으면 아웃이에요 네 원스태 2불에서 4억을 맞는 사또 3번 타자 3루 네 유지현 1위에 던져 아웃됐습니다 2루 완전 견제하고 그래서 투아웃에 주자 그대로 2루입니다 투아웃에 주자 2루 묶여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투자 낙하모도 투아웃에 주자 2루에 나가는 1번 5회초 공격입니다 낮은 볼 그대로 출발 도리 없어요 4번 타자 낙하모도 선수 무척 경계하고 있는 투수 정민태 다음에는 5번 타자 마치다 선수 24번 선수 그대로 나오는군요 네 마치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공을 노리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자 1루 2루에 나가 있습니다 몰카우트는 투스테이 1볼 2루에 견제 아웃됩니다 이 정도는 해냈습니다 수려운 2루 주자 그대로 견제 아웃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라이 선수 수려운 잘 도는 1루 1번 팀은 또다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16호 박정태 박정태 3번 타자입니다 투수리 안타성 그대로 센터 앞에 안타됐습니다 네 지금 참 가볍게 쳤네요 네 주자 플레이 미숙으로 1회에서 아웃됐던 김기태 안타치고 아웃됨 바 있었습니다 그때 연결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잘 맞았어요 큽니다 센터 방면 아 큽니다 멀리 쭉쭉 뻗습니다 그대로 넘습니다 투런 폼런입니다 김기태 드디어 장타 터졌습니다 투런 폼런 만드는 김기태 4번 타자 그래서 두 점 더 추가는 한국 4대 0이 됩니다 아 멋진 그리고 창피한 큰 폼런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왼손 타자한테 언덴 저수로 투수 낙다노 손수가 당하고 말았어요 지금 언덴 저수로 투수가 왼손 타자한테 약하다는 것은 왼손 타자 입장에서는 공을 상품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른손 투수가 던진 공보다는 오른손 오바인드가 던지는 공보다는 언더앤더스로 투수가 던지는 공은 힘을 모아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완벽하게 맞았어요 이제 9회 초인데요 1번 공격 1번 공격은 9회 초 9번 타자부터 시작돼요 니시이 선수 2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 밑으로 한 선수 떴습니다 플라이 라이트필더 고장량 원아웃 나이토 1번 타자 원라싱 자 투수 앞에 아 유격수 잘 잡았습니다 이종범 투아웃 됐습니다 잘못하면 안타성이 될 뻔했었어요 이루스 옆으로 빠지는 코스의 공을 이종범 선수 잘 걷어 올렸습니다 투아웃 워낙 잘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아마 안타 두 손으로 쳤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그렇죠 타격이 안 되니까 수비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페이스에서 좀 떨어져요 투아웃에 주저없는 1번 9회 초 마지막 공격 2번 타자 하라이 2년 후 바르슬레나 올림픽에는 정식종목입니다 자 유격수 아 깊숙한데 아 이건 내 안타 되는군요 아 2일우스가 처리해야 될 공 아니었을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민태 선수가 하나의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타자라는 기분에서 자기가 2공 하나면 자기가 어 격을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승부는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정민태 선수가 공학 두 개를 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칭을 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볼카우트가 2&2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해서 2,3까지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두 개를 가지고 승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사또가 나왔습니다 3번 타자 볼 1 투아웃에 주자 1루 9회 초 1번의 마지막 공격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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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수 강습 유격수 유격수 ih 본선 1등 4 1등 1등 4 1등 2등 전승으로 대만전을 받게 되겠습니다.